자아 지성이 준비 시작! 무슨 색깔이지?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다시 알려주세요. 문제 내주세요. 무슨 색 좋아하는지 표현해주세요. 하얀색? 오케이! 정답! 지우도 문제 해. 지우가 문제 해. 또 차렷! 지우 차렷해야 돼. 차렷하고서 말하지 말고 이렇게 몸으로 좋아하는 색깔 말해야 돼. 준비 시작! 무슨 색이지? 분홍색! 노란색? 다시 문제 내봐. 해봐. 지우가 좋아하는 색깔 표현해주세요. 빨간색? 노란색! 검정색! 하얀색? 초록색! 초록색! 뭐지? 다시 표현해주세요. 다시 표현해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지우. 주황색? 청록색! 하늘색? 다시 문제 내주세요. 검은색! 살색? 연주황색? 뭐지? 잘해주세요. 지우. 노란색? 파란색? 뭐지? 하얀색? 무지개색? 검은색? 무지개색. 갈색? 지우가 좋아하네. 무지개색깔! 무지개색깔! 무지개색이 없어 지우야? 뭐야 아빠 맞췄잖아. 이제 할게. 잘할게. 그날. 여름. 고마운.